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됐어요! 혹시 다른 모습도 있어요? 어, 있어요? 좋아요! 왼쪽부터! 왼쪽! 왼쪽! 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가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예, 됐어요! 같이 사진 촬영을 하셨고요 이제 개인별로 한 분 한 분씩 촬영을 할 거예요 달리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달리씨 앞으로 오시고 나머지 멤버들 이쪽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달리씨부터 왼쪽부터 갈까요? 왼쪽부터? 네! 달리씨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우측까지 달리씨 또 자기의 매력을 나타날 수 있는 포즈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오,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부터! 네! 오, 눈빛 좋아요! 자, 왼쪽 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달려서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오, 다리씨 끝났고요 들어가시고요 아, 리나씨 네, 리나씨 왼쪽부터 가볼게요 네! 리나씨 왼쪽부터 더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자, 그리고 오른쪽까지 자, 리나씨도 어? 다른 포즈 있어요? 자, 왼쪽부터 가볼까요? 자, 생각 중이에요 됐어요? 좋아요 자, 왼쪽부터 갈게요 자, 왼쪽 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네, 리나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자, 리나씨도 자, 왼쪽부터 가볼까요? 네, 왼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부터 자, 이쪽 차지 자, 그리고 가운데 네 이어서 오른쪽으로 다른 포즈 하나 가볼까요? 네 다시 다른 포즈 왼쪽부터 왼쪽부터 갈게요 네, 좋아요 자, 이어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어서 오른쪽 다시 네 좋습니다 자, 피아니씨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자, 리나씨도 왼쪽부터 가볼까요? 네 자, 이어서 가운데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포즈 네 자, 이쪽부터 가볼께요 아홉키 옵게 네 자 가운데로 이어서 오른쪽까지 됐습니다 네 네 와주시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 네 상대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갈께요 다미씨 왼쪽부터 자 그리고 가운데로 이어서 오른쪽까지 됐습니다 오우 다미씨 어떤 포즈부터? 왼쪽부터 갈께요 네 왼쪽부터 자 이어서 가운데로 그리고 오른쪽까지 네 다미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다미씨 왼쪽부터 갈까요? 네 네 오우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갈께요 가운데로 갈께요 이어서 오른쪽까지 오른쪽까지 자 다음시도 두번째 포즈 네 가볼까요? 네 오우 인사할 때 포즈처럼 왼쪽부터 자 이어서 자 가운데로 가볼께요 그리고 오른쪽까지 고생하시기 됐습니다 오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후에 또 준비하십시오